진작진의 로망 6시 퇴근이죠 그 로망을 대면해줄 대학교 최고의 진작진 밴드를 소개한 건 6시 퇴근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금도 컨트롤 시간입니다 각자 휴대폰 보내셔서 사진과 동영상 많이많이 찍어주시고요 SNS도 올려주시고 많은 홍보도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오늘 거래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믿음 노래 춤보든지 다 하고 고마워! 고마워! 긴장돼! 고마워! 못 잡을 듯이 왜 저리 가봐 기본을 예수해 날 꿈의 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밴드의 꽃을 알 수 있죠! 우리 팀의 왜 이모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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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6시 탭은요 3월 3일까지 이번 드림하스 2번에서 계속하니까요 많은 곳으로 와주시고 많은 홍보도 모자 드릴게요 아니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1, 2, 3 고마워! 고마워! 고마운 황약이 우리의 사랑에다 고마운 황약이 고마운 황약이 아무리 고마운 황약이 고마운 황약이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 네! 진짜 원하세요? 네! 다 일어나주세요! 자 전화 한 번 더